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넌센스, 꾼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무꾼입니다 결혼 상대로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꾼입니다 요즘 70일이래요. 90일이죠 90일 성경 퀴즈도 진행 중이니까 성경 관련한 퀴즈도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좀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의 삼촌 누굽니까? 라반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사기꾼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파수꾼입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어떻게 한 번째를 못 맞추시는지 설교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경꾼입니다 어떻게 한 문제를 못 맞추세요 꾼으로 끝난다니까요 꾼 퀴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꾼 퀴즈 어떠셨습니까? 재밌으셨습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이런 거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 사랑꾼, 사기꾼, 파수꾼, 구경꾼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네, 전미사가 같다는 거죠 모두 꾼이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꾼이란 제가 어느 사전에 보니까 어떤 일에 능숙하고 일을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 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까?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꾼은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남다른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치고 목표가 애매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애매한 사람 없죠 저마다 목표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거죠 어제까지의 목표를 이뤘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꾼은 어제의 목표를 이뤘다면 다음 목표를 세우고 다시 달려간다는 거예요 결국 꾼에게서 보게 되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목표, 목표가 있다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꾼에게는 저마다에 무엇이 있다?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꾼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꿈들을 보세요 다들 저마다에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꾼의 꿈이 무엇입니까? 선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사랑꾼의 꿈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선사해 주는 거죠 사기꾼 라반의 꿈은 무엇입니까? 야구부를 오래도록 등차 먹는 거죠 파수꾼의 꿈은 무엇입니까? 동이 틀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 국양꾼의 꿈은 무엇입니까? 설교가 되도록 빨리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꿈으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꿈으로서 품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고린도 교회는 지금 분파 싸움 중이에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서로의 생각이 첨예하게 갈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고 너희의 생각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오가고 있죠 서로 향한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토록 치열하게 다투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이것이 원인이 되었죠 아볼로를 따라가야 하느냐 베드로를 따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바울을 따라가야 하느냐 우리가 따라야 할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이것을 놓고 교회 내에 지금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에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답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와 아볼로와 베드로를 놓고서 교회, 고린두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였으면 하는가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셋 모두는 고린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지도자라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인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낫다 아니다, 저 사람이 낫다 이렇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휘페르테스 휘포와 에르테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휘포는 영어로 말하면 under 밑에, 아래에 이런 뜻을 담고 있고요 에르테스는 war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치면 뭡니까? 배, 어디에서? 밑에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 일꾼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벤허 보셨죠? 벤허를 보신 분들은 주인공 벤허가 노예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노예들과 함께 노를 젓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이 휘페르테스인 거예요 사도바울은 자신을 휘페르테스 일꾼이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잘해야 되겠어요?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노를 잘 저어야 되겠죠 노 젓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냥 젓는 게 아니죠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상대에게 맞춰가면서 노를 잘 저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는 휘페르테스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 제가 끼 노를 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노를 미는지 당기는지 여기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하고픈 대로만 노를 젓으려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내는 이내 혼란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에게 맞춰가면서 노를 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맞춰가면서 상대에게 잘 맞추는 일꾼이 좋은 일꾼인 겁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요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내 생각과 내 판단만이 우선수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맞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관계를 맺을 수도, 유지할 수도, 진전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저와 아내는 저는 천생연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제 아내는 저에게 로또였습니다 안 맞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죽도록 상대에게 맞춰가는 것 이것이 결혼 생활인 것을 알았어요 목회 현장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에 오면서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로또와도 같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물론 그분들도 저를 볼 때 똑같이 생각하겠죠 로또야 로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목회 생활인 거예요 안 맞아도 애를 쓰며 맞춰가는 거예요 앞서 제 아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났을 때 우연한 기회로 마치 거울에 선 듯 아내를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테니 당신은 그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피를 잘 맞춰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요구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 얼굴만 봐서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듯 나에게 왜 안 맞추냐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정확한 건 사모님들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런데 어떻게 저는 지금도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느냐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는 야속한 남편을 참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맞춰주니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고 나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물론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저 또한 어떻게든 맞춰주기 위해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열의 여덟 아홉은 서로 잘 맞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맞춰가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가 여러분 천생연분 부부 아니겠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 천생연분 부부로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제가 또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상대에게 맞춘다는 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더라고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맞춰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맞춰줘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더 많이 주려고 해야만 계속해서 맞춰갈 수 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건강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닿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보세요 다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일꾼 상대에게 맞춰가면서 노를 젓는 사람 상대보다 더 많이 내가 먼저 맞춰가면서 노를 젓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상대에게 더 많이 주려하면서 상대보다 더 많이 맞춰주려 하는 그렇게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각 부서에 각 위원회에 각 사연팀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늘맞에 헌신을 다짐하는 요청회원분들 가운데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more and more 주고 또 주려하고 더 많이 맞춰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이 꼭 이루어지는 이번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교교회는 교회의 모든 부서와 위원회는 특히 우리 여청회는요 서로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로 세워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일꾼이라면 잘해야 되는 또 하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고 시작 2절의 내용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이하면 일꾼들은 서로 합을 맞춰가며 노를 젓는 만큼이나 북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 지시에 맞춰서 움직여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둥 둥 둥 북소리와 함께 노를 져라고 감독관이 외쳐요 그러면 일꾼들은 즉시로 노를 젓는 거죠 둥 둥 둥 둥 북소리가 빨라져요 빨라지는 북소리에 따라서 더욱 힘껏 노를 져라고 감독관이 외치겠죠 그러면 일꾼들은 더욱더 힘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러다가 왼편만 저으러 가면 왼편에 있는 일꾼들만 오른편만 저으러 가면 오른편에 있는 일꾼들만 노를 젓는 거예요 일꾼들은 배 밑창에 있기 때문에 밖을 볼 수가 없어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배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은 서로의 몸짓을 향해 있을 뿐 귀는 북소리와 감독관을 향해 있을 뿐 그저 북소리를 따라서 감독관의 그 지시에 따라 최선을 다해요 노를 젓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노를 젓는다고 하면 혹은 함께 노를 젓는 누군가의 판단에 동의하고 이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노를 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북을 아무리 두드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독관이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아무리 외친다 한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 배가 만약 해상전투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 배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싸워보지도 못하고 침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일꾼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배미창에서 일꾼이 사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북소리와 감독관의 외침을 듣는 거예요 그 소리와 외침을 따라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젓는 겁니다 여러분 노를 열심히 젓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노를 젓지 않겠습니까 노를 젓는데 온 힘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봤던 영화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영화관에 가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 앞바다에서 외적에 맞서 싸웠던 해전을 그린 노량 죽음의 바다를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시작 전에 이 영화를 누가 제작했는지 이 영화를 누가 배급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리더필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더필름을 보고 있는데 배경음악으로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고동치게 하는 북소리가 몇 초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둥 그러다가 조금 몇 초 뒤에 다시 둥 그리고 또다시 둥 이 북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소리는요 영화 속 해상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다시 들려옵니다 그 북소리는요 힘찾고 묵직했어요 마치 끝까지 싸워라 물러서지 마라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그랬던 게 영화 속이 그 북소리를 듣게 된 이순신 장군을 따르는 장수들과 병사들은 다시 힘을 내어 싸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비록 영화 속에서는 전혀 보이진 않았지만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쳤던 일꾼들도 이 북소리를 들으며 힘을 냈겠구나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기운을 차렸겠구나 그 북소리를 따라 죽을 각오로 노를 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는 거죠 그저 북소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살 수 있음을 믿기에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도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께 자신을 가르켜 나는 그리스의 일꾼이라 나는 주님이 휘파르테스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우록하라 하면 우록하고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그 자리에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에 일꾼에게 요구되는 주님을 향한 충성이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떨기나물 불꽃 속에 하나님께서 임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색하셨다는 말씀이 있으셨죠 뭡니까? 너의 신을 벗어 여기서 신은 뭡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구축되어 있는 나만의 세계관 나만의 가치관 이것이 곧 신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죠 이러면 우리에게 생각할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분명 우리에겐 그럴만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의지하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죠 자만 3장 5절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신이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간 명철을 의지하여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여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한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수석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회고입니까? 누구의 회고입니까? 사도바울이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소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려요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랑삼아 싸워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려요 자신의 그 화려한 신을 벗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벗어버림과 내려놓음 이것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다 보니까 사도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휘페르테스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판단해도 나를 좌지우지 하려고 해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거죠 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말하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도 나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내가 귀 기울여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바꿔만 하면 뭡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가 주님이 판단하시게 하고 너는 그 판단을 따라가라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판단의 주체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있어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파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일꾼이라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때마다 결정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주님의 판단이지 여러분 주님의 복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해요 주께서 모든 판단 주께 모든 판단을 내어맡기고 그 복소리를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생각하신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늘 주님께 나아가셔서 물으셔야 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 다음날 일어나셨을 때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지금의 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물으셔야 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보다 더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내 눈에는 내 모습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여겨지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한지를 여러분 주님께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요 놓으시면 안 돼요 이 질문을요 가지고 늘 주님께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생략된 성도는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설령 목살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질문을 매일 생략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단순이에요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침 우리는 전교인 90일 성경일독을 하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셔서 해당 1차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뒤따라가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해당 1차 말씀을 또 들으세요 어쨌건 잊으시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요 여러분 들으세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고동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주님의 북소리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북소리를 듣고 행하는 자 그 음성에 청종하여 행동하는 자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주님의 그 강하신 능력에 발로 붙들어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에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청의 분들 모두 위해 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위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차게 이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자련을 보며 우리를 빛다리네 어라 어라 방안지 말고 어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내를 왜 하니 못들은 채 하려나 못들은 채 하려 함께 고백합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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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겪하시며 함께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내 인생에 선장되시는 주님뿐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내 판단을 앞세워 살아왔던 인생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판단을 주님의 복소리와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그리스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